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수업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수업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학교 병원에 못 갔어요. 지금도 얼굴을 보지만 그때 당시 얼굴을 100%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네 얼굴은 병원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굴이 좀 까만데 가운을 입으면 가운만 동동 떠갖고 온대요. 게다가 복지에서 씩 웃기라도 하면 치아까지 보여서 괴기 영화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병원 가지 말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공무원 특채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7급 특채 시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주면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교수님의 추천을 갖고 제가 시험장에 간 거예요. 시험장에 갔는데 딸랑 저 혼자, 왜? 아무도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할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감독이 세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세 분의 엄추의 시아에 굉장히 어렵게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8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9급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급수 올라가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결국 저는 껑충 20년을 뛰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알고 들어갔으니까. 지금의 바람은 차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7급을 달고 보면 되게 이뻐할 줄 알았어요. 좀 능력 있는 애가 오나 봐. 그래서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미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간호사들 미움의 표시 간단하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동부시립병원에 제가 7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년 있다가 보건소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7년 이상 있었어요. 7년 동안에 7개 과를 돌아다닙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너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과를 다 섭렵을 했으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두티표 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지금은 말도 안 해도 그때도 않게 나이트 근무를 쫙 7일을 줍니다. 나이트 근무를 끝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브닝을 줘요. 오프 없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데이를 줘요. 오프 없이. 그래서 나이트 이브 데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에 가지 말라는 거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라는 거죠. 하여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병원에 가서 하고 있다면 나는 조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구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가 거기서 병원에서 7년 있었고 보건소로 빠지면서 한 3년 있었고 해서 10년 동안 참을 만큼 참다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왕따를 너무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년 만에 제가 사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중에 간혹가다 도피처로 여기 오신 분이 꽤나 많습니다. 병원이 너무 싫어서 나를 싫어하는 인간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 편한 공무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오신 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공무원 세계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싫을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저렇게 비슷한 인간이 나를 미워해. 다른 곳으로 가면 똑같은 인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내 팔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그만두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3년 공부한다는 보건교사 공부를 준비해요. 선생님들 3년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또 3년 공부라고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배수지를 딱 치면 1년 만에도 끝나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대인관계 다 끊었죠. 좋아하는 음식 다 끊었죠. 그러니까 오로지 나하고만 공부하고 나하고만 밥 먹고 나하고만 잠을 자고. 완벽한 100% 나하고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속에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변덕이 줄 끝듯이 하는 그런 내가 내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항상 나를 지켜주는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내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걔를 믿고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 만에도 끝나는 게 보건교사. 그래서 1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을 나하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1년 만에 성공했잖아요. 결국 인간소수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근무하는 날 정말 레드카펫을 깔아줄 줄 알았어요. 이것도 역시 착각입니다. 보건소가 아니라 중학교로 가려고 갔는데 중학교에 딱 가니까 똑같이 보건교사. 아니 보건교사인데 분명히 양호교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홍보를 했었는데 결국 어디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생님도 보시면 지금 쭉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선생님들 입장일 때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정려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선생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부하는 게 뭐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잔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나를 배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시간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얼굴에 제발 웃음기 없애버리지 마세요. 가장 즐거울 때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를 이겨내시면 세상에 들어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는 나를 이겼거든요. 그렇죠?